2024 삼척학 포럼이 오늘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포럼에는 삼척시와 강원대 관계자, 대학생 150여 명이 참석해 장소, 심상지리, 문화 콘텐츠라는 주제로 삼척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토론을 벌였습니다. 첫 기조 강연에 나선 강릉원주대 박영주 명예 교수는 고전문학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문화 콘텐츠와 작업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.